똑같은 쌍둥이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? 구질구질하고 답답해! 인형 끊고 싶다고! 착한 사람은 허무고 바보 헝롱저기 엄마! 어디야? 걱정 많이 했지? 도임이 대신에 비행기 탔어 이 마누라, 바람났다 헐! 널박사꺼! 어떤 남자든지 유혹해야 직성이 풀리죠 혐오할 수 있어 들키면 안 되는데? 잘해야 돼 잘해야 돼 잘해야 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